서울의 요양원 양노원 저는 우리 김마루 본부장님 때문에 안성 영꽃마을서부터 우스라의 집 뭐 여기 저기 병원 저희들 안간데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포교를 하시고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늘 와서 봉사하라고 봉사해야 산다고 그러시면서 먼저 앞장서셔서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멋진 노래로 오늘 바로 광복 72주년의 사랑의 노래 꽃중의 꽃과 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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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빵의 볼빵 창공의 볼빵 7천만의 가슴을 빛나네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이 땅상 온누리에 조그네 하늘 위에 빛나네 어리내려 아름답게 빛나네 아름답게 빛나네 아름답게 빛나네 아름답게 빛나네 아름답게 빛나네 아름답게 빛나네 사랑이 겁나 참 사랑들 하고 있는 날 만날 필요운데 그리운지 고도 싶은지 못매 들은 명독에 몽붙인 짐을 마음을 뜨는 내 맘에 피가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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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이 그리운지 고고 싶으니 못 매진 운무속에 고울인지 못 매진 운무속에 고울인지 내 아침에 빛나게 고맙습니다.